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석하산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지식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서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화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뭐 단연 조스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조스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을 도망할 수 없었죠. 거대한 백상화리라고 하는 거대한 흉포하는 프레데터, 포식자죠. 포식자가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상화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어류이고 그리고 연골어류죠. 그렇죠? 연골어류. 그러니까 뼈가 연골로 돼 있어요. 우리 코뼈 같은 거 연골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뼈가 남지만 코뼈 같은 거 남지 않죠. 연골은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화의 화석도요. 지금 이빨 화석만 발견되죠. 발견되요. 그렇죠? 몸의 뼈는 사과서 없어지니까 이빨뼈만 발견되죠. 이빨만 발견되죠. 이빨만요. 그런데 아주 원시적인 어류인데 굉장히 번성한 종류이고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어류입니다. 그래서 무려 4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거든요.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년 전에 출현했으니까 인간은 이 상황에 될 것도 못 되는 거죠. 4억 년 전.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4억 마일리지와 200만 마일리지. 벌써 이게 다르죠? 클라스가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번성한 종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바다의 포식자로서 올해 인생을 군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조스 같은 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두툭 상어라고 해서 이렇게 한 40cm에서 60cm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상어들. 귀엽죠? 전혀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상어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알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예뻐요. 귀엽죠?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상어가 꼭 그렇게 흉포한 것만 아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상어에 대해서 하나의 상식을 알려드리자면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그러니까 다른 어류처럼, 경골 어류처럼 생선, 생선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생선들처럼, 다른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상어는요. 계속 헤엄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두툭 상어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짧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두툭 상어 같은 것들은 얕은 데서 살기 때문에 얕은 데서 이렇게 배를 깔고 그냥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상어들은요. 지느러미가 굉장히 이렇게 커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마치 활강하는 것처럼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슈욱 내려가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면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어는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4억 년 만에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 지금 몇 차례 지금 멸종 위기를 넘겼는데 요즘 들어서 또 하나의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스라는 것을 보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바다를 지배해왔다. 4억 년 전이라면 육지에 나무가 처음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얼마나 옛날인지 알 수 있죠? 척추동물이 육지로 올라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월이죠. 그동안 다섯 차례의 대멸종 위기가 있었지만 상어는 모두 무사히 넘겼다. 다섯 차례의 대멸종 위기를 견딘 대단한 지금 생존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바다에 잘 적응하고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상어의 수영 및 사냥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수원변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변화는 맞지만 수원변화가 문제는 아니고요. 상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지금 요소는 뭐냐면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해양 산성화란 해수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가 높아져서 해수의 pH값이 감소하는 현상. 그렇죠? 여러분 pH값이 낮을수록 산성이고 높을수록 알칼리성이죠. 지구의 바다는 지난 수억 년 동안 평균 pH 8.2 정도의 약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약알칼리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됐다는 것은 우리 항상 그 요즘에도 그렇지만 무슨 화석 화력발전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동차 매연 이런 것으로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지금 축적돼 있고 그것 때문에 온실효가 나타나고 기후의 이상 기온 현상 이런 거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200여 년에 걸쳐서 바다의 평균 pH는 8.1로 떨어졌다니까 0.1이나 떨어졌네요. 대단히 많이 떨어졌네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공장 같은 거 많이 생기면서 pH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그 다음에 2100년까지 0.4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그렇죠. 이런 거겠죠. 거대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망한 약 6,600만 년 전에도 급속한 해양산성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걸 견뎠네요. 수십억 톤의 황이 대기 중이로 발사됐으며 지진 및 용암으로 인해 산성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100에서 1000년에 걸쳐서 아주 단기간이죠. 그렇죠. 지구의 어떤 그런 지질학적 나이로 보면은 이건 순식간이죠. pH가 0.25 가량 낮춰졌다. 이때는 버텼는데 이때는 버텼어요. 그렇지만 지금 2100년까지 0.3에서 0.4 정도 하락이니까 이거보다 높잖아요. 지금 pH가 그렇죠. 지금 속도대로 해양산성화가 진행된다면 공룡이 멸종한 그때처럼 수많은 해양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양생명체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특히 해양산성화는 산호나 조개류처럼 미네랄을 이용해서 껍질 및 뇌골격을 형성하는 무척추동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 여러분 조개구이도 못 먹는 날이 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맛있는 가리비나 키조개 같은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 그래서 해양산성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런 무척추동물에게 집중되어 왔는데 이번 연구는 이제 상어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 대학의 해양생물학자인 루츠 아우어스와일드 박사팀은 맥주나 탄산음료의 높은 산도가 인간의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 산성으로 변화한 바닷물이 상어의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뭐 무슨 뭐 방송을 봤는데 코카콜라에 이빨을 넣었더니 이빨이 녹아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농담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인간의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성으로 변한 바닷물이 상어의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치아, 그 다음에 상어의 치아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상어의 비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쪽 보면 이제 통제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이제 뭐 약알칼리스, 한쪽은 산성 이런 데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비늘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해양의 산성화가 비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어의 비늘은요 이빨처럼 상아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산칼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녹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산칼슘 농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어의 비늘이 일종의 여러분 상어의 비늘은요 오돌토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와사비 갈 때 와사비를 이렇게 고추냉이를 이렇게 갈 때 그 강판으로 쓰는 게 이 상어의 비늘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능력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기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늘이 부식이 되면 사냥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미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심한 성격에다가 바닥에 붙어서 사는 종은 사냥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대한 백상아리처럼 넓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헤엄치며 사냥을 하는 종에게 비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그런데 바닥에 붙어서 모기가 올 때까지 매복하는 종이라 하더라도 비늘의 부식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거나 치명적인 지금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연어 같은 경골어류의 같은 경우에는 산성해수에서는 후각 능력이 상실된대요. 그래서 상어의 비늘은 수용속도를 최대 12%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상어 같은 그런 포식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상어의 비늘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게 지도한 거겠죠. 그래서 비늘의 손상은 상어들의 사냥 능력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요. 또 비늘은 일부 상어종들에게는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요. 상어의 치아도 이런 인산칼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부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포식을 하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하를 가져오겠죠. 생존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해양산성화는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에게도 치명적이래요. 연어의 경우에는 뛰어난 후각 능력으로 포식자를 탐지하거나 먹이를 찾는데 산성화가 되면 후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어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맡고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회귀하는 거 그 회유성 어종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능력도 상실되면 이제 뭐 번식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연구가 보여주는 것들은 진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우리의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이것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잘 감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우리도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이것이 심각하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자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